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의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호의 작품에 걸려있는 천과 그리고 침구류 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는 다양한 물리적 속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플레인을 먼저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S를 이용해 2배 정도로 키워주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피직스 프로퍼티스를 클릭한 다음 클로스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저희가 선택한 플레인에 클로스 기능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플레인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천의 기능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후 섭디바이드 기능을 통해 플레인의 면을 충분히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0개 정도로 나누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맥그라운 천의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이드 스모스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재생 버튼 혹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클로스가 적용된 플레인이 바닥으로 무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플레인이 부딪혀서 정지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인데요. 바닥으로 무한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돌할 만한 오브젝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피어를 생성하였고요. 크기를 조금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를 생성했다고 해서 플레인이 자동으로 이 오브젝트에 부딪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스피어가 플레인과 부딪힐 때 충돌이 일어나는 오브젝트라는 것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피직스 프로포티스에 들어간 다음 클로스가 아닌 콜리전을 선택해서 콜리전 기능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생을 했을 때 스피어에 부딪혀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클로스가 적용된 플레인이 서로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플레인을 선택한 다음 클로스 속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콜리전 다음에 셀프 콜리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아까와는 다르게 서로 클로스가 서로 뚫고 지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회 작품에 있는 침대 위에 이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침대의 매트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매트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의 충돌을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간단하게 박스를 만들어서 사이즈를 조정하는 정도로 해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산하기 쉽게 방금 이 우측에 오브젝트 플러스크트를 통해 가로의 X축 방향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Y축 방향으로 두 배 정도 늘려 주었구요. 이쪽으로는 0.2배 정도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불에 해당하는 플레인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매트리스를 쪽 매트리스 하단 부분보다 조금 더 넓게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좀 접혀진 이불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길이를 매트리스보다 충분히 더 길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을 충분히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섭디바이드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한 30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히직스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클로스 기능을 부여해주고 매트리스에는 콜리전을 부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서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하고 쉐이드 스무스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매끄러운 천의 모습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불이 쭉 흘러내리는 현상을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제가 생각하는 이불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윗부분에 라인을 알트키를 이용해서 윗부분에 선을 엣지를 선택해 준 다음에 넘머패드 3을 이용해서 측면뷰를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G를 누르기 전에 앞서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활성화해 주시고 넓은 범위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 Z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끝부분까지 선택이 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접은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보다 길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익스트루드 기능을 통해서 네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Y쪽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점 1정도 마이너스 점 1정도 마이너스 점 1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 줄 텐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2 누르고 Y를 누른 다음에 마이너스 0.1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늘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네 한 번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네 셀프 콜리전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셀프 콜리전을 적용한 다음에 재생을 해주면은 네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매트리스에서 흘러내리는데요. 네 그럼 이 부분을 한 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 이 클로스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만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흘러내리는 현상은 이 셀프 콜리전의 프릭스천과 디스탄스 속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이 디스탄스를 가장 낮게 낮춰주신 다음 프릭션을 한 20 정도로 설정해 주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흘러내리는 현상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매트리스 위에 가지런히 개어진 이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침대 위에 놓여진 베개를 한 번 만들어 볼텐데요. 네 먼저 만들어둔 매트리스와 이불은 잠깐 숨겨두도록 하고 이번에 새로운 큐브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큐브는 베개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한 번 사이즈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이 정도 사이즈의 베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똑같이 피직스 프로퍼티스에 들어간 다음 네 클로스 기능을 부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프레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셔 기능을 적용한 다음 프레셔를 10 정도 적용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지만 이렇게 좀 형태가 정육면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큐브를 아까 섭티바이드로 플레인을 섭티바이드로 나눴던 것처럼 이 큐브 또한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루프 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큐브를 분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R을 이용해서 이렇게 충분히 분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서 압력을 주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천 느낌을 주기 위해 섭티비션 서페이스를 적용하고 쉐이드 스무스까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선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필드 웨이트를 들어가서 1로 되어 있는 그래비티를 0으로 만들게 되면은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레셔를 통해 부풀어 오르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베개의 모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베개처럼 끝에 좀 각이 잡혀있는 베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디파이에 적용된 섭티비전에서 심플을 적용하게 되면은 모서리가 둥그렀던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각이 잡혀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테두리가 각이 잡혀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면이 충분히 분할되지 않는 것 같아서 섭티비아이더 기능을 통해 한 번 더 충분히 면을 분할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훨씬 양쪽에 주름도 잡히게 되고 위아래로도 주름이 잡히면서 좀 더 저희가 집에서 볼 수 있는 베개 형태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섭티비전이 클로스 모디파이어보다 나중에 왔기 때문입니다. 섭티비전의 순서를 먼저 오게끔 설정해준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되면은 섭티비전이 먼저 적용된 상태에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구현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매끄러운 천의 느낌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제가 셀프 콜리전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셀프 콜리전을 적용한 다음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콜리전을 적용한 다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지금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셀프 콜리전에서 디스탄스를 너무 크게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프 콜리전의 디스탄스를 최소한으로 줄여준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00의 형태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적당히 진행해 준 다음에 원하는 100의 형태가 나왔다 했을 때 모디파이어 들어간 다음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 형태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레셔를 낮게 잡을수록 천천히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좀 더 원하는 형태를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레셔를 2로 설정해 준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초반에도 원하는 100의 형태를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요정도일 때 보시면은 가장자리에 주름이 충분히 잡혀 있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 지금 이 상태를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디비전을 어플라이 해주신 다음 클로스도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키프레임이 움직여도 변화하지 않는 베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섭디비전을 한 번 더 적용해 주시게 되면 훨씬 더 그럴싸한 베개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개를 아까 만들어둔 매트리스 이불과 함께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스의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고후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침구류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리적 속성을 구현하는 기능들을 사용해 보시는 거라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색하실 수가 있지만 원하는 오브젝트에 클로스 기능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충돌이 필요한 오브젝트에 콜리즌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레셔 기능을 이용해서 베개와 같이 부풀어 오르는 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원하는 형태의 모델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핀을 통해 천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